자 그럼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자 이건 지우고 3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빈칸 문제는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 됩니다 본문 밖에 있는 내용은 정답이 아니에요 본문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빈칸에 필요한 말을 찾았으면 되잖아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빈칸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Why moths are attracted to light? 왜 나방들이 빛의 매력을 느끼느냐 The consensus, 사람들의 합의는 seems old,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moths are not so much attracted to light as they are 빈칸, buy them 아 이거 표현 알아야 된다 not so much as, b a라기보다는 b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not so much as, b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a라기보다는 b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방들이 빛에 끌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 아니라 not so much 다음에 light attractive as light 빛에 끌려서가 아니라 빈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buy the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았어요 지금 뭘 찾아야 되느냐 본문 속에 있는 내용 중 뭘 찾아야 되느냐 나방이 빛에 끌리는 이유 이걸 찾으면 됩니다 빛이 좋아서 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유는 they are 빈칸, buy them dame이 뭐냐 이 dame을 찾으셔야 돼요 dame이 light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are 빈칸, buy the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수동 형태로 쓰이는 것 같죠 그죠, buy 그들에 의해서니까 이게 빛이니까 얘는 나방인 것 같고요 빛이 나방을 뭘 하는지 이 buy 플러스 서먼이 주어거든요 사실 능동의 표현에서 그래서 빛이 나방을 어떻게 하는지 찾았으면 돼요 그게 또 끌리는 이유가 되면 됩니다 너무 선명하죠 그죠 얘들 잘 맞췄더라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the light becomes a sensory overload 자, 빛이 있으면요 감각이 과부하가 생겨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that disorient the insect 자, 그렇게 되면 곤충들이 방향을 피하게 만들어요 빛을 싫어하네 and send them into holding pattern 자, 그리고 빛은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패턴으로 그들을 잡아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holding pattern 그래서 나방에 빛에 끌리는 이유는 어떤 holding 작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빛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holding pattern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뭔가 빛이 얘네들 끌어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나방이 빛에 끌린 이유에 대해서 이 질문에 전부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중에서 뭐가 우선이냐 저 뒤에가 뭐 빛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내용 가장 가까운 내용이 필수 내용이에요 나머지 밑에 나온 내용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택지 한번 보세요 1번에 warm 따뜻하다 2번 trap 덫으로 이렇게 잡는다 3번에 targeted 타겟이 정해져 있다 4번 protected 보호한다 or reject 거부한다 자, 빛들이 곤충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밑에 나온 내용은 아니죠 그죠 빛들이 곤충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빛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빛이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얘를 끌어안는 효과 그래서 정답이 이번에 trapped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뒤에 읽어서 다른 선지의 내용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뭐 reject 같은 내용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 나방이 빛에 끌린 이유 설명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이 기초 문제에서는 항상 일관되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꼭 필요한 내용이 없으면 지우면 돼요 싹싹싹 지우면 돼 끝 그래서 보세요 본문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본문 속에서 찾아서 쓴다 그때 살짝 빈칸을 초월해 주는 게 중요해요 they are 빈칸 by them 이게 holding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에 들어간 말이 뭐지 라고 궁금하기보다는 설명 대상을 찾고 나머지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내용을 정하는 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나서 뭐한다 속어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속어에만 싹싹싹싹싹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맞췄습니다 숙소